이곳은 몰즈볼입니다 몰즈볼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스트레스 몰즈볼 발캐스트 몰즈볼 모든 곳은 이곳에서 직접 시작하는 현장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곳은 저희 미니모터스 지올트롤 ABS-PP 커버를 만들고 있는 인젝션 파츠버입니다 자 이곳에서 뭘 만드느냐 바로 이 제품이 투고 리어헨다입니다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제품은 스템 헤드스에 스템 헤드스 커버 제품이 나오고 하나 제품 나오는데 한 30초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공구 디올트롤 미니모터스 도장부 페인트 치자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저희 모든 저축들을 도색을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시절 자 이것이 다 뚫고 커버 윗카 도장현장입니다 윗카 커버 윗카 커버 윗카 커버 자 이것이 펜트 한국은 펜트 도장하는 곳이었고요 이것은 윗체 도장하는 곳입니다 알림이미요 이 제품은 윗체 도장하는 곳입니다 자 보시죠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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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모든 제품들 이것에서 조립 증가하는 생산 라인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바로 밑에 층에는 두고 퍼플로 두가지 제품을 조립 생산 하고 있습니다. 강 쪽에 이것을 보고 밑으로 들어갈게요. 이것은 커버 퍼플로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조립 생산 라인입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파츠별로 구분조립하는 현장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투고 스티링 스페어링 튜브 핸들과 파츠별로 구분조립하는 현장입니다. 핸들과 스위치 레버 이 부분을 구분조립한 후에 조립 라인으로 이동해서 완제품 아셈블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절차 과정은 배터리와 바디 조립 라인에 조입되면 리어 포프 레프트 라이트 암을 조립하고 리어 핸들과 스위치 레버 핸들을 조립하여 라인에 투입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립된 부분들이 생산라인에 모여서 조립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곳은 투고 검사하는 장소입니다. 전기 전자장치 외부 스크래치가 났는지 확인하고 타이어 웨이트 주행클을 검사 완료 후 포장하게 됩니다. περι Background 이곳에 한번 최종 흰색으로 을 도착하는게 되는게 포인트에서 보다. 그 전기 전자장치와 수상도 못된다. 동영상의 침대 위로부터ORY 데리는 이곳으로 부 Aww옥 드립고 저장치고 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제품을 완성시키고 포장하여 출고 직전 이곳에서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모든 제작 과정을 소개시켜 드려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